2021년 제1회 기출문제 복원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기출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므로 실제 기출문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IP 호스트가 자신의 물리 네트워크 주소는 알지만 맥 주소는 알지만 IP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서브로부터 물리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프로토콜은 뭐냐 그러니까 맥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이게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게 RARP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ARP예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맥 주소를 알아내는 걸 ARP라고 하는데 이 반대의 경우를 RARP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뭐가 엄청 길죠.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관련된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지만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앞에 첫 문장만 읽어봐도 사실 개념이 잡히거든요. 일단 보면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제작하는 단계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라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뭐 저기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구현한다. 요게 물리에요. 물리. 물리적 설계죠. 정확하게는. 여기 밑에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물리적 설계. 정확하게.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하면 항상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물리적 설계 단계고요.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뭐 단계는 관심 대상의 객체나 그 객체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등 현실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 것을 모델링하는 단계로 흔히 개체 관계 모델이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현실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포함한다. 현실 세계를 이제 디지털 세계로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식별하거나 인식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개념적 설계에요. 개념적 설계. 설계.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와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 개체 간의 관계를 테이블 형태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체가 있으면 이 개체들끼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라는 거죠. 요건 논리적 설계입니다. 여기 써 있죠? 요거 논리적 설계. 이쪽에 적어놓을까요? 논리적 설계에요. 자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순서는 개논물이에요. 개념 논리물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 업무가 어떻게 파트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개념적 설계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업무랑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개체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논리. 설정이 됐으면 이제 실제로 그 설정한 형태로 구현을 하겠죠.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개논물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웹서비스 기술 언어 또는 기술된 정의 파일의 총칭으로 웹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인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메시지 포맷, 프로토컬 등이 그러니까 웹서비스를 위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XML로 기술됐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 WSDL입니다. 요게 웹서비스의 약자고요. D가 Description이라는 뜻이에요. 설명했다, 서술했다 뭐 이런 뜻이고 요 L이 Language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설명되어 있는 언어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SDL. 자 넘어갈게요. 네 번째, 다음 요구사항 분석과 관련된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무슨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요즘엔 페이스북이라고 안 하죠? 어쨌든 좋아요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라는 거죠. 지출 내역을 출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두 번째, 무슨 무슨 요구사항은 성능과 가용성처럼 기능적 요구사항, 우리 기능적이라고 방금 봤잖아요. 기능적 요구사항에서 다루지 못한 품질적인 요소를 다룬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좋아요 기능은 일단 기능적 요구사항인데 여기에 더해서 0.5초 이내에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 제한을 벌죠. 또는 최근 50건 이내에 지출 내역만 출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버는 이런 것들, 이런 제약사항들을 비기능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능적이 나왔으면 다음은 비기능적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능적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비기능적은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치면 얘는 왓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하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이번에는 언어네요. 파이썬 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안에 배열이 아니죠.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 str01이라는 곳에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파이썬에서는 이걸 문자라고 하지 않죠. 그냥 빈 문자열이에요. 이 상태에서 arr 클래스에 있는 a 리스트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i에 집어넣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i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 i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0번째 문자를 이 str01에 하나씩 누적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대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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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나씩 누적시키겠다. 그러면 실제로 누적이 어떻게 될까요? s, k, i, d, d, p가 누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됩니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SQL 문장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하고 밑에 SQL 문이 나와 있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는 외열제를 먼저 보면 좋습니다. 조건을 먼저 보고 좀 잘라낼 거 있으면 잘라내는 게 좋죠. 자, 외연을 해놓고 보니까 end로 두 가지 조건, 아니네요, 세 가지네요. end랑 or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죠. emp number, 자, 여기 있죠. emp number가 100보다 큰 경우, 일단 이겁니다. 이거랑 이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셀. 이 셀이라는 값이 3000 이상이어야 한대요. 그러면 이거네요. 여기서 이게 취소되고, 이 줄만 남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랑 이게 동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만 남아요. 자, 그 상태에서 or 붙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죠. emp number가 200인 경우, 여기 있네요, 또 200인 경우. 그러면 결국에 이것만 딱 남습니다. 얘는 없어지고, 얘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뭘 하고 있냐면, count, 개수를 세고 있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애들의 개수를 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당연히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1이 나오겠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or 기준으로 이 왼쪽에도 한 개, 오른쪽에도 한 개니까 두 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조건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바 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열이 나와 있고요. 배열이 지금 이렇게 수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은 일단은 이렇게 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45, 50, 75고요. 그 다음에 89는 이쪽에 적혀야겠죠?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a0인 거고요. 이게 a의 첫 번째 배열인 거고, a0의 여기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뭔가를 출력하는 건데, ln이 붙어 있으니까, 아, 출력값을 세로로 써야겠구나. 이 정도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a0의 길이를 봅니다. a0의 길이는 이 길이죠? 총 3개 있잖아요. 3인 거예요. 그리고 a1의 길이를 봅시다. a1의 길이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c언어였으면은, 이것도 3칸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거, 이거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이에요.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자, 그려놓고 하나씩 출력을 해보죠. 자, 0, 0이라고 써 있습니다. 0행의 0번째, 45입니다. 그 다음에 0행의 첫 번째, 50이죠? 그 다음에 1행의 0번째, 이거죠? 89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 1, 45, 50, 89를 세로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모델링 기법에 가장 부합되는 용어를 쓰시오. 정교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를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게 포인트죠?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다시 중복, 통합, 분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다. 완벽한 수준의 정교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정성은 증가하지만 성능, 개발 운영의 단순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반대의 개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건 반정교화입니다. 우리가 물건 정리를 할 때도 카테고리에 맞게끔 완벽하게 정리를 해도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불편하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방에다 널블러 놓고 이게 정리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랑 비슷해요. 완벽하게 정리하면 사용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돌리는 걸 반정교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넘어가서 9번입니다. 다음 검증 기법에 대한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쓰시오. 1번은 입력 범위의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입력 값 일단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입력 값 이거 경계 값 분석 테스트죠. 경계 값 분석 테스트에요. 분석 이 특징 때문에 입력 값 범위가 이거라고 하면 0하고 1 근처에 있는 이런 값들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입력 값과 출력 값이 특정 그룹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된 그룹 내의 값들이 시스템에 의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특성을 이용한 뭔지 모르겠죠. 유효값과 무효값으로 그룹화해서 테스트를 한다. 유효한 거 10개, 무효한 거 10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같을 동자를 써서 동등 또는 동치 분할 테스트에요. 부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V모델의 테스트 단계를 쓰세요. 1번은 함수, 모듈, 기능 등 세부 단위별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 구조의 기능 테스트로 인식되지만 기능, 모듈 등 단위별로 수행되는 모든 테스트를 포함한다. 세부 단위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단위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 세부적으로 기능별로 테스트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 간, 단위 테스트를 했어요. 단위 간 결합에 대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과정이다. 이제 단위를 결합하게 되면 통합을 한 거잖아요. 통합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품별로 테스트하는 게 단위라고 하면 그 부품을 조립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테스트하는 걸 통합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값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부터 잠깐 볼게요. 이거는 8비트씩 4부분으로 구성돼서 32비트, 8, 4, 32예요. 이루어지고요. 10진수로 나타내고 점으로 구분한다. 이게 이제 버전 4예요. 버전 6는 약 2배씩 올라갑니다. 8이면 2배면 16, 4면 2배면 8. 해서 이거 다 곱해서 128비트인 거고요. 점도 2배가 돼서 콜론이 됐죠. 그 다음에 10진수 2배가 되면 20진수면 되는데 20진수는 없으니까 16진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넘어갈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프로세스들 사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그에 대한 방법이나 경로를 뜻한다. 주요 방식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다. 라고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IPC예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이란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통신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도 용어네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업 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하는 솔루션이다. 대표적인 구현 방식으로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이게 ESB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EAI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전사적 어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열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테이블에 카디널리티와 디그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디널리티와 디그리 하나는 차 쓰고 하나는 기수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헷갈리죠. 차수, 기수 요게 자, 일단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카디널리티가 쉽게 말하면 이게 행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 그 다음에 디그리가 열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카디널리티, 디그리 자, 헷갈리지 않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로 차수, 기수 이런 말도 쓰는데 얘가 기수거든요. 얘가 차수고 그러니까 열의 개수, 차수, 디그리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열차, 비행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열차, 비행기 비행기 열차, 비행기인데 비 다음이 C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편해요. 비행기 그래서 B가 C랑 가까우니까 카디널리티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뭐 다른 방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답은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5예요. 이게 행위 개수니까. 이거 아닙니다. 데이터 행위 개수예요. 5 그 다음에 디그리는 이렇게 해서 4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C코드입니다. 구조체가 나와 있네요. 수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구조체를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 변수가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P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A 해가지고 이 A라는 배열에 이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체가 보면 이 문자열 데이터랑 정수 데이터 이렇게 한 쌍씩 있거든요. 이렇게가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가 하나고 이렇게가 하나인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P에 이 A 위치 주소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주소, 상수죠. 그래서 지금 P는 현재 이 A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P값을 뿔뿔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P에 예를 들어서 이 번지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100번지고 150번지고 200번지라고 했을 때 이 100번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뿔뿔을 한다는 거는 100에다가 1을 더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포인터가 아니었다면 근데 얘는 지금 포인터죠. 그러면 이게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건너뛰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100에서 한 단계 건너뛰면 이거겠죠?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 가리키고 있는 것에 name과 age를 출력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L, E, E와 38이 출력됩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냥 1을 더하는 거는 그냥 정수일 때고 포인터 변수에서 1을 더한다는 얘기는 한 단계 건너뛰겠다. 그런 개념이고 이거 답 적을 때도 조심하셔야겠죠? 여기 슬래시 N이 있으니까 두 줄에 걸쳐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16번 다음 데이터 모델의 표현 요소 설명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될 대상으로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에 해당하면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나타낸다. 모델링 단계에 따라서 개체, 릴레이션, 테이블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작업에 대한 명세로 처리하는 방법 작업에 대한 명세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다. 이거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모델의 표현 요소 표시 요소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긴 한데 이 요소 설명을 보고서 이제 알맞은 용어를 쓰라고 돼 있고 제약 조건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 구조와 연산, 제약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게 데이터 모델의 표현 요소인데 그중에 논리적 구조가 뭐고 연산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설명을 보고 하지만 2번은 헷갈릴 수 없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연산밖에 없죠. 얘가 연산이면 자연스럽게 얘가 논리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으려면 데이터 모델의 표현 요소가 표시 요소가 요고, 요고, 요고라는 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접근 통제 정책에 대해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 통제 정책은 MAC, DAC, RBAC인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어쨌든 그중에 객체의 접근 권한을 개인 또는 그룹 신원에 따라서 부여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 대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권한을 허용하는 접근제어 방식이다. 그러니까 신원에 따라 부여를 하는데 그 부여를 받은 애가 또 다른 사람한테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DAC입니다. 신원에 따라서 이제 부여를 한다라는 개념이 DAC이다. 요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바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포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포문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한번 볼까요? J랑 I가 있습니다. 그래서 J, I 제가 이렇게 구분에 써놓고 시작이 0이에요. 그리고 나서 I가 O 이하인지를 보고 있죠. I가 O 이하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요기 있는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True에요. True 그리고 이제 I++을 하는 건데 그건 제일 나중에 여기다 해놓을게요. I++을 나중에 하게 될 거고 자, 그래놓고 보겠습니다. J에다가 I 값을 누적시키고 있죠. 여기다가 해볼까요? J 이렇게 써야겠죠. 플러스는 I 지금은 0이에요.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그래놓고 I 값을 출력합니다. 요건 어떻게 쓸까요? I 출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I를 출력해요. 그러면 현재 I는 0이니까 0이 출력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If가 나오죠. 그래서 If가 나와서 이제 I가 O인지 확인하는 거죠. If 해놓고 I가 O인지 확인합니다. 지금 아니죠. 오면 등호하고 J를 이제 해서 출력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else일 경우 else일 경우 써놓을게요. 그냥 플러스를 출력하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출력할 거예요. 요 상태죠. 그리고 I++ 하면 I가 이제 1이 될 거고 이 상태로 넘어오게 되면 I는 1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가고 J는 그대로 0이죠. 아직은 true고요. 누적하게 되면 1이 됩니다. J는 누적했으니까요. 방금 자, 그 상태로 I를 출력해요.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얘가 그대로 오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이것도 그대로 오겠죠. 아직 5가 아니니까 펄스고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되는 걸 큰 따옴표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I++ 되면 I는 2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J는 1이 되고요. 이렇게 J를 지금 요기 누적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I는 2입니다. true고요. 아직. 그 다음에 여기 E 그대로 쓰죠. 이거 항상 같다고 했죠.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그대로 또 출력합니다. 아직 5가 안됐어요. 펄스고요. 요건 항상 고정이죠. 그러면 더하기도 항상 고정이고요. 3되고 그러면 요거 이제 2를 누적한 거잖아요. 1 더하기인 거잖아요. 3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3 됐고 tru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게 되는 거고 자 3 출력하고요. 아직 펄스입니다. 더하기 출력하고요. 4가 됩니다. 계속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하고 1, 2, 3 다 더하면 6이죠. 그리고 I는 4고요. 아직 5 이하예요. true입니다. 그러면 1, 2, 3, 4를 더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4를 출력합니다. 벌써예요. 아직 더하기를 출력하고 5가 됩니다. 자 5가 됐어요. 이걸 일단 1, 2, 3, 4를 다 더하게 되면 10이잖아요. 10이고 요거는 I는 5입니다. 여기 5였죠. 그 다음에 아직은 true죠. 5 이하니까요. 그러면 1, 2, 3, 4, 5를 더하게 될 거고 5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I값이 현재 5잖아요. I값이 5인지 확인할 때 true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등호하고 J를 출력하면 돼요. 등호를 해요. 그리고 J도 출력합니다. J값이 지금 얼마죠? 1, 2, 3, 4, 5를 다 더한 거죠. 그러면 15예요. 15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I가 6이 되고 얘는 15 6이 되고 요거는 이제 5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죠. 포인트는 그래서 여기 큰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이 출력되는 거잖아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 해가지고 실제로 적어야 되는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디버깅표를 작성할 시간이 될 겁니다. 실제 시험할 때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절대 눈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코드 문제가 하나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 다음 결합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알맞은 결합도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결합도가 쭉 나와 있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모듈 간 데이터 지역 변수 등을 직접 참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결합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여기 모듈이 있고 여기 모듈이 있는데 이쪽에 데이터가 있는 걸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요거랑 요거랑 뭐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거죠. 이게 내용 결합도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객체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것 좀 주세요 하면 자료 구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거는 스탬프 검인이라고도 하는데 스탬프 결합도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이렇게 해석해보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걸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밖에 나와 있는 이거를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통 결합도라고 해요. 여기 있죠? 공통 결합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결합도라든지 응집도에 대한 문제도 꽤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통적으로 뜻하는 용어를 쓰시오. 세션을 가로채다 라는 의미로 여기까지 나오면 일단은 답이 나와야 돼요.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가로채다는 뜻이에요. 세션 하이제킹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뭐죠? s-e-s-s-i-o-n 그 다음에 h-i-j-a-c-k 이제 잭이죠. 잭 잭 잭 이렇게 쓰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이 의미 딱 나오면 답이 나와야 돼요. TCP 하이제킹은 클라이언트 서버 간 통신을 게시하기 전에 TCP 연결을 설정하고 어쩌저쩌고 TCP 연결을 가로채는 공격이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TCP 하이제킹인 거예요. 이 하이제킹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공격 용어는 신기술 용어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넓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